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요즘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죠? 어느 사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올해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요즘은 특히 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간을 도둑맞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걸 미쳐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겐 무척 중요한 거겠죠. 저는 좋은 작품을 매개로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무척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밖에서 새가 오는데요. 새소리가 녹음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기분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 또 하루가 피곤했다면 그 피로감에 해피리더가 비타민이 되어주긴 하는 걸까? 저에게는 궁금한 점인데요.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일말의 따뜻한 위로와 휴식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톨스토이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물음 어느 날 황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그 시작의 가장 좋은 때를 안다면 또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여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를 안다면 무슨 일에 있어서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리라. 황제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의 나라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가 가장 좋을 때인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가?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크게 포상하겠노라고 방을 붙였다. 그러자 학자들이 황제에게로 찾아와 그의 물음에 대하여 각가지로 대답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라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하여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알려면 미리 연월일의 예정표를 만들어 예정된 일을 엄격히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모든 일은 제때 행해질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놀이에 끌리지 않고 언제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 제때 요구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황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 인간으로서는 언제나 올바르게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그 조언에 따라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폐허 세상일이란 조언자에게 조언을 얻고 말고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일을 언제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장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알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헌데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때를 알려면 점쟁이에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폐하 이어서 두 번째 물음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의 대답 역시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보필하는 사람 즉 정치가라고 말하고 어떤 자들은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의 뜻을 살피거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신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냐는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어떤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자들은 예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자들은 신을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답은 모두 각양각색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떤 대답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 황제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한결 더 정확한 대답을 얻을 생각으로 현인으로 평판이 높으면서도 벼슬을 마다하고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은사에게 그 해답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은사는 숲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소박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자기의 경호원들을 떼어놓고 말에서 내려 혼자 은사의 오두막으로 갔다. 황제가 그 얘기로 다가갔을 때 은사는 자기의 오두막 앞에서 바디랑을 갈고 있었다. 그는 황제를 보자 살짝 인사를 하고는 또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은사는 삐쩍 마른 몰골로 삽을 땅에 박아 조그만 흙덩이를 뒤집으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황제는 그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나는 당신에게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때를 잊지 않아야 하며 어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합니까? 은사는 황제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친 것 같습니다 그 삽을 이리 주십시오 내가 대신 조금 하겠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고맙소 은사는 황제에게 삽을 건네고 땅바닥에 앉았다 두 이랑을 파고나자 황제는 일손을 멈추고 물음을 되풀이 했다 은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 삽적으로 손을 뻗쳤다 이번에는 당신이 쉴 차례요 내가 조금 하겠습니다 하고 은사가 말했다 그러나 황제는 삽을 넘기지 않고 흙을 파기를 계속했다 한 시간 또 한 시간이 지났다 해가 나무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여 황제는 삽을 땅에 꽂고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나는 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만일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때 은사가 말했다 저기 누군가가 이리로 뛰어오는군 은사의 말대로 숲속에서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으며 손 밑으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황제에게로 달려오더니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두 눈을 치켰뜬 채 꼼짝도 않고 다만 희미하게 신음할 뿐이었다 황제는 은사와 함께 그 사람의 옷을 바뀌었다 그의 배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다 황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고 자기의 손수건과 은사의 수건으로 상처를 감았다 하지만 피는 좀처럼 맞지 않았다 황제는 몇 차례 피로 흠뻑 젖은 붕대를 불어 다시 상처를 씻고는 붕대를 감았다 피가 멋자 부상자는 제정신을 차리고는 물을 정했다 황제는 신선한 물을 기러와 마시게 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지고 공기가 서늘해졌다 황제는 은사의 도움을 얻어 부상자를 오두막으로 데려가 침상위에 눕혔다 부상자는 침대 위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황제는 걷고 일하고 하여 황제 역시 지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하여 짧은 여름밤을 꼬박 자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에 잠을 깼을 때 황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 반짝이는 눈으로 자기를 찬찬히 쳐다보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남자는 황제가 잠을 깨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 없소 황제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형을 처형하고 나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하여 당신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한 바로 당신의 적입니다 나는 당신이 혼자서 은사에게 가신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돌아갈 때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당신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볼 생각으로 숨어있던 곳에서 나온 즉시 매복하고 있던 당신의 부하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해를 입힐 것을 알고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충실한 종으로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도 그리하라고 이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황제는 그처럼 수월하게 자기의 적과 화해가 이루어져 무척 기뻤다 황제는 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돌려주었고 그 밖에도 그를 돌보도록 자기의 종들과 의사까지 그에게 보내겠노라고 약속했다 남자와 작별한 황제는 정면 계단으로 나가 은사를 찾느라고 둘러보았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황제는 그에게 자기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청하고 싶었던 것이다 은사는 바깥에 있었으며 어제 파놓은 이랑가에서 무릎으로 기면서 채소 씨앗을 심고 있었다 황제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은 이미 되어 있잖소 은사는 삐쩍 마른 장단지로 쭈그리고 앉아 자기 앞에 서 있는 황제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다 어떻게 대답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라고 했습니까 황제 께서 만일 어제 약한 것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나 대신 이 바디랑을 파지도 않고 혼자서 되돌아가셨다면 저 젊은이가 항제를 덮쳤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뉘우쳤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이랑을 봤을 때가 가장 좋은 때요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또한 나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남자가 달려왔을 때 가장 좋은 때는 황제 황제 께서 저 사람을 간병한 때였는데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화해하지 않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남자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황제 그 남자에게 해주었던 일입니다 그런 즉 가장 중요한 때는 오직 하나 지금 일 뿐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고 하면 오직 하나 지금에 있어서만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또 일을 갖게 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인간은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